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주택가의사 기출문제, 무효, 치소, 부관, 기간, 소멸시효까지 해서 민법, 총치기관, 기출문제를 다 완성할 거거든요. 문제를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좀 낙서가 되어 있죠. 제가 녹화를 했는데 잘못돼서 또 재촬영하는 바람에 낙서가 되었으니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1번,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거든요.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의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예요.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에 대해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무효가 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가 발생해요.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짓권도 아니면서 팔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를 전절하는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짐은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무효라면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절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4번이죠. 자, 무효 중에서 추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반사해적 법률효이 추인할 수 없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효이 추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강행복귀위반 추인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4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사회 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은 참 잘 나오는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죠. 따라서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이니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가 되고요. 1번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하지 않으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인 것이 원칙이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자,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는 원칙은 선의 점의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악의 점의자는 전부거든요. 예외는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악의 제한능력자라다도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그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철회입니다. 자, 철회는요. 선의 상대방만이 알 수 있고요. 또 언제까지 알 수 있죠? 추인, 전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 선이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5번이죠. 왜요? 법정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6번. 재상법상 법률관계의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자,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취소입니다. 뭐 실정선고의 취소니, 착오를 위한 취소니, 사기강박을 위한 취소니, 뭐 제한능력자의 법률의 취소니, 다 뭐죠? 유효하는 것을 소급표에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은 취소라고 써있지만 법적 성질을 철회로 이해해요. 따라서 법원의 부재자의 재산관리관한 처분허가의 취소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3번 지금 보시면 또 나와 있죠. 법정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을 할 수 있으므로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X고 답은 3번이 되네요. 8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보자고요. 자, 해제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요. 계약금을 뺏기게 됩니다. 자, 이걸 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고를 이유로 치수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고를 이유로 치수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위는 부담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차고를 이유로 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4번, 매두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인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럴 이유로 그 계약을 치수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미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고요. 자, 매두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지급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치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리인이 치소하거나 해제하려면 치소권, 해제권에 관한 별도의 숙권이 필요하므로 1번, 이미 대리인이 치소권 행사를 내면 치소권 행사로에 관한 본인의 숙권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조심할 건 3번인데 자, 치소권의 행사 기간 제한이 있어요. 10년과 3년이죠. 어떻게 됩니까?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고요. 이 10년, 3년 두 기간 중 어느 거나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치소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1번, 사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치소할 수 있다. X,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죠? 치소할 수 없는 거죠. 10번입니다. 자, 법정 추인이거든요. 자, 법정 추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치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기약을 이렇게 같이 해결했어요. 그러면 치소권자는 갑이고 을이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청구한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치소권자는 누가 해야 돼요? 갑이.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치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3번을 보죠. 법률행위가 치소가 됐어요. 치소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치소된 후에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치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을 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나 3번. 법률행위가 치소된 경우 치소권자는 치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가여 치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자, 치소라는 것은 뭔가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니까 무효화시키는 것입니까? 1번. 치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X가 됩니다. 자, 이제 법률의 부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1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자, 2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이죠. 자, 기한의 이익이란 것은 뭐냐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도래한 게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종을 합니다. 2번,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종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거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지문으로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 무효, 기해무가 되고요. 불륭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륭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부간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출제될 거고요. 그러면 지문으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꼭 나오거든요. 이거 보시면 조건이 법률당심이 성취된 거예요. 기성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무 해서 무효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5번 보시면 동산의 소유권 유법을 매매라는 게 나와요. 이런 겁니다. 동산은 인도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유법을 매매라는 건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아직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거다. 이런 형태의 매매를 우리가 소유권 유법을 매매라고 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인도를 받았더라도.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 미래에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지의 조건입니다. 5번 동산 소유권 유법을 매매는 해제 조건으로 소유권이 정지 조건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인도 받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 없고요. 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5번인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말씀드렸어요.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시험 보기로 한 날 시험을 못 보게 강금을 했어요. 5번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실을 방해한 경우죠.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강금 당한 그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합격자 발표율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 따른다면 조건이 언제 성취된 것으로 의제가 되냐면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죠. 방해가 없었다면 합격자 발표율이 돼야 비로소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 판례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보시면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실을 바란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데 자, 정지 조건이란 1번인데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따라서 1번 정지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2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3번 조건이 반사의 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전체가 다 무효가 되고요. 4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불정무 무효해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범죄가 된다. X가 되죠. 5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6번이죠.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진에게만 그러면 기억 사용대차는 항상 무상이죠. 그러면 채무자인 차주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임대차는 유상이죠. 따라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둘 다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무상 임치면 채권자인 임치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디귿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없으면 무상 이자가 있으면 유상인데 없든 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채무자는 모두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니까 이익이 없는 사람은 누구죠? 디귿이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채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이 답이죠.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인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채권자 X네요. 자, 이제 기간으로 갑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일치가 되고요. 근데 끝나는 날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달 말일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럼 3번 보시면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기요리에요.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끝나는 날은 뭐죠? 6월 31일이 돼야 되겠죠? 근데 6월달에는 31일이 없어요. 그래서 6월 30날입니다. 6월 30날 자정이기 때문에 2013년 6월 30날 10시가 아니라 자정이므로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역산할 때, 거꾸로 계산할 때도 뭐죠? 거꾸로 계산할 때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2013년 3월 19일부터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3월 19일부터 전으로 거꾸로 7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역산할 때도, 거꾸로 계산할 때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 부터요? 3월 18일부터 7일이니까 3월 18일부터 7일 빼면 며칠이 됩니까? 3월 11일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3월 11일 날 뭐예요? 자정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면 알 수 있죠? 3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아, 3번입니다. 아, 이거 보이셨나? 이거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이구, 참. 그죠? 안 보셨죠? 그죠? 다시 할게요. 자, 3월 19일부터 역으로 뭐죠? 7일이잖아요.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지, 역산, 거꾸로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3월 18일부터 계산하고요. 3월 18일부터 계산한다는 말은 3월 18일에서 7일을 빼면 되겠죠. 그럼 그게 며칠이 됩니까? 3월 11일 자정이 된다. 열심히 썼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번이죠. 자, 3번.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1번이 답이죠. 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기간 계산에 관한 내용은 공법적 역용에서 적용해야죠. 선거 날짜를 계산할 때도 적용하고요. 대통령 임기를 계산할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번.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소멸시오죠. 소멸시의 권리는 권리. 자, 뭐 권립니까? 채권과 용익물권.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의 권리죠. 따라서 지효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의 권리니까 답은 뭐죠? 1번. 유치권, 담보물권 소멸시의 권리지 않고요. 점유권, 소유권 소멸시의 권리지 않고 공유물 분할 충무권.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형성권입니다.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의 권리거든요. 그 다음에 4번 공유물 분할 충무권은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뭐에 걸리지 않나요? 소멸시의 권리지 않겠죠. 뭐 물건은 충무권이죠. 소멸시의 권리지 않습니다.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의 권리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지 않은데 소멸시의 관한 민법규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란 따라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소멸시의를 배제하거나 소멸시의를 가중하는 것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고요. 따라 1번 소멸시의는 법률행위가 이를 법률행위가 이를 가중할 수 있다. X죠. 가중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배제도 못하고 가중할 수도 없다는 건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답은 1번이네요. 자, 3번입니다. 소멸시의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샀네요. 일단 1번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는 권리행사가 아니죠.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의 행사로 볼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것을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요. 또 1년 내에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 출소기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소멸시의 기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척기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소멸시의 완성 후 채무 승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멸시의 기간이 포기한 것은 뭐가 되냐면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적이 될 뿐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죠.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채권도 아니고 용익물권도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의 올리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5번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죠. 1번 담보물권 소멸시의 올리지 않고요. 2번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의 올리지 않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형성권이니까 소멸시의 올리지 않죠. 근데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은 채권도 청구권이고요. 채권도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의에 걸려야 되므로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거로 설계로 소멸시의 올린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5번입니다. 이것도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의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 판례가 판시하고 있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을 다시 보시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점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 올리지 않으니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 올린다. X가 되는 거죠. 오른 것은 4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 보세요.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동시 이행 관계에서 물리학금이 맞죠. 우리가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의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따라서 매도인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자 부동산을 가압류 했어요. 그러면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의가 뭐가 되겠어요? 중단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가압류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된 때부터 소멸시의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따라서 그 말소 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의 중단의 효력이 종료된다. 맞는 질문이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 소멸시의는 단축 경감할 수는 있어요.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렇지만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멸시의 기간이 주채무자의 소멸시의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면 주채무자 채무만 연장이 되는 거고요. 보증 채무의 소멸시의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 X가 되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이죠.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이번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판사가 판 들을 때 본래 기사는 1월 1일인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가 5월 5일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때는 법원은 주장한 대로 결정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2번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한다면 이 주장한 대로 판단해주면 되니까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의를 계산해야 한다. X가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8번입니다. 갑은 2010년 1월 10일 의뢰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은 다음 날 지급할 일과 약정화했다.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음식료,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아, 1년이에요. 1년. 1년.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이 되면 10년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음식료를 갚겠다고 했다면 채무를 승인한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어요? 중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률 했다면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므로 지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으로 본 지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 을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증후권은 채권적 증후권이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이 진행되지 않죠? 기억,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또 적극적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죠? 정액에 점매하고 임대한 경우 이것도 소멸시효이 진행되지 않죠? 답은 뭐죠? 니은 뭐죠? 점유를 침탈당해야 했어요. 그러면 점유하지도 않고 있고요. 권리를 처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니은 뭐니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이게 제가 문제를 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2007년 5월 1일 친구 의뢰계 아파트 전세 자금을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 2007년 12월 30일로 정하여 빌려줬어요. 그러면 소멸시효 계산해 보면 10년이니까 변제일로부터 10년이니까 2017년 12월 1일 날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습니까? 완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2017년 5월 1일이니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옳은 걸 찾는데 1번, 10년 도래 전임으로 갑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1번도 맞는 지문이고 4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 5월 30일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겠습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냐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시작함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 새로 10년이 시효 진행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1번과 4번이 답이고요. 설명도 잘못된 거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1번입니다. 소멸시효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2번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병도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병은 이 갑의 채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병은 갑을 대위에서 을에게 갑으로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을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냐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1억 5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을이 주장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느냐 문제죠. 지금 병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에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돈을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채권자 대위 소송의 상대방은 여기서는 누구죠? 의리곰. 채권자는 누굽니까? 병이고. 채무자는 누군 거죠? 갑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포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죠. 왜냐하면 이 채권자가 뭘 요구하냐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대방은 네 채권이 소멸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또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2번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주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을 시키면 보증인도 시효가 중단이 돼요.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그 효율이 없다. X고요. 답은 1번이고 조심할 것은 보증인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이죠. 옳은 건데 4번이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한 그 효율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고 조심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인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1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자, 부자기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때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따라서 계약 체결시부터 진행한다. X구의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우리 민법 166조 2항입니다. 부자기 채권은 이반 행위가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15번. 자, 옳은 걸 찾습니다. 2번이 답인데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연대 채무자나의 특색이 있죠.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호 중단 효율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민법 총칙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강의 때 물권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물권법은 20% 채권법은 20%죠. 민법 총칙이 몇 퍼센트입니까? 6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니, 거의 다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